오 285 사람 뛰어다있네 뭐야 어 발 앞에 안 돼 두 대 다운 딸로 놓쳐 빨리 오케이 뛰어다있다 한 명 기절 박킬 건널 수 있어요 일로 반납 바꾸는 방법은 아 제발 내꺼야야야 포트에 한 명 떨어진다 차가 없어 어 포트에 떨어졌어요 한 팀 아 포트 뭐 켰어 잘 땡기면 갈 수 뭐야 난 이미 떨어졌어 W 너무 많이 누른 거 아니에요? 바다에 떨어지는 거 아니지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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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먼저 가네 그럼 저희가 오른쪽으로 살짝 풀어서 그 오른쪽 뒷마면 쪽에다가 내려서 택배기 깨죠 오케이 어 슐프님 되게 높다 되게 높이 계신다 잘 땡기죠 잘 땡기죠 주유소 쪽에 한 명 저 밀타에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겠습니다 저희 어디 가실? 로보요 로보사람 있다메요 난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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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버렸다 아 딱 빠질라 했는데 아 폴로 필요한분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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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갈게요 보러 아까 제일 초반에 넘어갈 땐 총 들고 주유소에 있는 데가 있었는데 설마 아직까지 있진 않겠죠 아직까지 있을 수도 있죠 총 하나 들고 검문소인데 제일 초반 검문소였거든요 그냥 주유소에서 총 총안자로 먹고 나와서 검문소였어요 한 명이 네 그거 먹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응 잉댕도가 모든 가능성을 배제시켜서는 안 돼요 모든 가능성을 계속 다 생각해야 돼 오 보트 있다 설마 하는게 다 있어 설마 이 집에 있겠어? 응 있어 스쿼드인데 폐우소에 있겠어? 네 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진짜 근데 이거 이거 포스트 프로세싱 높이니까 주변에 블러 생기는 것 때문에 진짜 잘 내 눈이 흐려진 것 같아 주변이 흐려진 것 같아 흐리지 마세요 아 근데 이건 고급져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를 안 켜면 근데 모션 블러를 못 켜요 그래서 그래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켜는 거야 그거 저 못해요 안 보여요 이쪽 라인에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없어 없어 없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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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 없어 그럼 우리가 이제 건분석을 처리해야 돼 우리가 하죠 밀베 애들 나올 거야 아니 포스트 프로세싱 사배 하나 남아요 잘 보세요 사배 하나 잘 보세요 사배 하나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배 하나 여기 뿌렸어요 감사합니다 잘 보세요 주변 건물들 잘 보세요 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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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토바이 셀프 뭐야 뭐야 나도 줘 나도 줘 뭐야 저 배고파요 난 아직 배고프다 배고프다 나는 엄청 흐려지는 것 잘 보세요 주의 잘 보시면 이렇게 보면 건물들이 막 흐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포스트 프로세싱을 낮추잖아요 주변이 엄청 선명해져요 이 건물들을 잘 보세요 이 건물들을 이렇게 했을 때 잘 보세요 엄청 선명하죠 지금 저기 스쿼스도 있고 엄청 흐려져요 근데 타이밍 너무 좋았다 조금만 늦었어도 개머리판 필요 없죠 여기에 앵글이 있어요 수지 하나 먹어야지 소음기 이렇게 좋은 소음기 보정기 드실 분 팔베랑 칡패드 바닥에 다 가져왔네 맛있어 이래서 검문수 하는구나 알았다 이제 니들의 검문 나 보조총 못들지 삼뚝 있다 무게 없으면 좀 이제 우리 배부르잖아요 가죠 그냥 나 잡은 애들이 아닌데 쟤들 어디갔지? 나 잡은냐 어떻게 이정도면 왼쪽다리로 갔나봐 Login 칠 하지만 내가 curse 이런데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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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얼굴ые 보컸 ten 편 두 그것 입에서 진 어딨다 아 백미러 눈부셔 뭐야 햇빛 반사에 뭐야 이사람 뒤집어졌습니다 여기 삼토바이 되져있어요 오지마세요 의심스러움 아 망했다 설마 사카 설마 거기 건물있어요? 없어요 다행히 아 오토바이가 자꾸 나 때려 뭐 삼토바이 되져있어 버기도 되져있는데 삼토바이 버기 둘다 되져있는데 어 앞에 총 쏜다 우리 쪽을 쏘는건 아닌데 저기 벙커 입고 있죠 네 우양이 쏘는건 아닌데 일단은 빠지죠 오토바이 오토바이 실내주차 해주세요 손님 실내주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렛파킹 해드릴게요 내리세요 삼토바이 실내주차 안됩니다 여기 오토바이 거기 오토바이 세워놓는 장소거든요 지금 네 손님 실내주차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튀어나갈 수 있으시게 이렇게 하면은 안전하게 안전하게 완벽 받아드립니다 바로 튀어나갈 수 있게 고객님 드링크 하나입니다 팔렛파킹 중 드링크 하나입니다 저 배불러서 감사합니다 마음만 가별게요 드링크 하나 주세요 빨리 파킹이요 저 913 몇개 있으세요? 저 312 뭐야 거짓아 이거 51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기쁠 때가 이것도 제 삶 지금 드링크 엄청 많아요? 저 이제 423 424 625 그래도 많아 저 에너지 하나만 주세요 우리 가야되요 핫6 손님 손님 나갈 준비 완료됐습니다 핫6 한잔만 주실 땡큐 어 언덕위에서 싸워요 이거 문재기님 내가 운전해도 돼요? 저는 UAJ 아니 아니 그거 기름이 없어서 내가 이거 타고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걸로 못 가 그 집 먹으면 안되고 아예 애매모하게 산으로 가야될게 산으로 해울도 하나씩 먹어도 되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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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각정이랑 해우서랑 일단 팔각정 봐볼게요 랩핑이 노란색이지? 오케이 랩핑이 노란색이지? 오케이 아 아 아 이.. 이 오토바이 살짝 구미가 있는데 이거 먹으러 가요 그거 많이 안좋아요 근데 조심해요 이상하게 나온다 이 오토바이 살짝 구미가 있는데 삼토바이 근데 무게중심 다시 바뀌었어요 오른쪽이 좀 더 무거워졌어요 이제 비었다 일단 팔각정 봐봐 똑똑 안녕하세요 어 비었네 근데 이거 살짝 비위가 있을거에요 삼토바이 실내조차 됩니까? 아 안되네요 아 안되네요 이 오토바이 실내조차 하러 갑니다 발레파킹 아 이거 문 부셔 놓을까? 스키 완료됐습니다 1층에 완벽주차 였습니다 dpi 변경 나 하에북크가 사출되는지 애플을 3초동안 꾹 누르고 있으면 분리된다고 했어 안되잖아! 내가 dpi 바꿨을때 소리가 나오는게 좋아 안되잖아 맷디페어로 바꿨다고 하네 발레파킹 요원이라서 주차장에서 대기하겠습니다 어! 아 계속 가야돼! 저집은 어차피 먹어도 별로 좋은집 아닌데 먼저 가도 안좋거든요 저집은 방어하기 엄청 어려운 집이라서 굳이 가면 여긴데 저기는 이미 있고 우리 4명이 있었으면 한각한각 다 봐주면 되는데 3명이라서 그냥 자기장 끼면서 가는게 차라리 나을거 같은데 솔직히 사 필요없어요 저집은 사낭지형이라 어 저기 위에 285W 플레이 어 285 사람 뛰어다있네 뭐야 어 발 앞에 안돼 두대 다운 삐절 잘라놓죠 빨리 오케이 나이자 조율 진짜 많다 쟤 혼자 많다이냐 나 실프니 왜이렇게 불안하지 나도 지금 내가 불안해 어 하는게 너무 무거워 도망가야 타지마세요 그냥 차 차 안타는게 좋을것 같아요 아 다운 다운 세 명 어씨 발소리 치프 오른쪽에 하나랑 어 앞에 보급있다 왜 안맞지 아까봐 아 저기 사람 엄청 많구나 네네네네 303인데 305 엣답이다 쟤 아 보급 내 땀 먹었구나 방금 방금 제가 쏜거 엣답이에요 돌 뒤에 있던거 아 저기 먹어야 되는데 지금 빨리 양각 잡아볼까 아 근데 저기 엔 방향이 또 있을까봐 아 자기잡고 있어요 빨리 자리 잡는게 좋을 듯 저희 카구팔 양각이든 카구팔이 저희 양각 잡아볼게요 그냥 아 이거 자리가 아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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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돌디 어게 찝 님들 기준 찌프 오른쪽에 있는 네네 그돌 음 저한테 몸 안보여주네 나이스 아 나 여기까지 내려가면 안되는데 사실 저쪽에서도 쏠 수 있는 각이 나와서 네 저기 2층집에서 쏠 수 있어서 되게 위험해요 되게 위험해요 제가 오른쪽으로 각 해볼게요 안 쏘네 왜 안보여주지 엄청 안보여준다 저 돌 왜 네 전 지금도 안보여요 저기 뒤에 뺐어요 330방향 아 도망갔나보네 도망가고 있네 아 간거에요? 네 저긴 튀고 있어요 아 쟤 오른쪽 힐 빠진 오른쪽 300 300 300 300 300 한 명당 끝 아이스 와 갑자기 투여놨어요 개 소름돋아 개가 아까 여기 돌 뒤에 있던 애 아 지금 완전히 제가 그쪽 봐드릴게요 뒤로 제가 좀 조화를 해놓을게요 유에이지 이 친구들이 있던 자리가 그나마 되게 안전한 자리였어 이 나무 먹어놓을게요 오른쪽으로 오는건 제가 볼게요 오른쪽에서 오는건 보인다 나이스샷 어디? 그 집가에 있던건데 노란집 노란집 앞에 있는 저기도 뛴다 15 15에서 오른쪽으로 뛰고 있어요 30방향으로 도로 건너편 여기도 있다 한 명 기절 핫킬 바이디아나 뛴다 2명 너무 잡으러 가진 말아도 될텐데 3명이에요 우리 아까 그 아 나무 뒤에 숨었다 싹으로 쏘고 기절시켰던데로 가야되요 네 라스트 어딘지 알아요 지금 도로 건너편 왼쪽 왼쪽 나무인데 있어요 자기자 그 도로 바로 옆에 진짜 15미터 옆에 있는 제 왼쪽으로 머리 꺼내고 있네 2층집에서 저희 쏘요 N1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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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 저희 혼자 남았어요 도로 건너편 도핑 좀 할게요 네 저거 무시할게요 저 위도 있다 위에 온프 소리 한 명 온프 소리 있다 시층 다 아 빛나왔어 저 시체야? 저 스쿠스 길 반대편이에요 지금 스쿠스 쏘는게 시층 자이다 어떤거 어떤거 말하네 지금 내가 쏘는거 시층 아니야 어 나이스 하나 기절 285 나무 하나 기절 네 도로 반대편 도로 반대편 클 제가 기절시킨거 웜프 아니에요 아까 총수리 기 그니까 걔 뒷나무에 하나 더 있을 루트님이 빗나간거 아 지금 쏘고 있다 지금 딴데서 쏴 주거든요 시프님 그거 다른 데서 쏴 주거든요 S195 MK14 쏘는거 같은데 한 명 다운 눈쟁이 암살한다 저기 또 있는거 같은데 아닌가 누군거구나 내가 금방 잡은거 또 있다 지성 지성 뭐가요 지성 지성 금량보가 어딨어 다 잡아죽여 아직 웜프 안죽었는데 그쪽 나무 조심해야돼 EMP 어 저기 있네 나 스티어 저쪽이요 딱 어 맞나 딱 봤어 그 음악 스카고팔손에 저한테 보여요 일어서 있으면 아 근데 저들 자리 너무 좋다 가야되네 아니요 저희 저희 엄폐물도 앞에 많아가지고 풀 도핑하고 천천히 진입하면 돼요 전쟁이님이 조금 더 앞으로 와주시면 우리가 그때 더 갈 수 있어요 네 저 파티만 살았는지 더 있는건지 모르겠어요 한 파티인지 아니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기 네 명이 다 살아있는 듯 지금까지 저쪽으로 붙어서 싸워준 팀이 없었거든요 뚝백 유튜브에 없을 듯 슬프님이 제 쪽으로 오세요 제 나무 오케이 체크 나 한 칸 더 아프다 뭐야 저기서 여기 각이 뭐야 정면나무에 바로 정면나무에 바로 오 있다 카고팔이다 백이 없어 정면나무 기절이요 아 안 죽었어 많이 터졌는데 나이스 나이스 GG 머스턴다 끝 나이스 아 아예 칸 에이 들 Syd 연기 엔 경기 지